자 시작할게요. 면접입니다. 인사연습 같이 합시다. 자, 시선 보고. 자, 시선 확인.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졸라라고 하는 강사입니다. 자, 이게 제가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게 마스크를 쓰고 강연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코로나 면접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시 제가 그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는 일단 제가 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좀 시원하네요. 예, 자. 주머니에 넣고, 예, 마스크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코로나 면접 준비의 모든 것. 면접 재료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면접에 대한 이제 오해 얘기와 그 다음에 면접 준비, 다시 면접 준비에 필요한 것들. 자, 면접을 보시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체크리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면접으로 인해서 생겨. 예, 코로나죠. 정확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면접하고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변화의 모습에 대한 이제 대응책들을 갖다가 총 3시간에 걸쳐가지고 3회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확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번 시원입니다. 이번 시원은 이제 첫 번째 시간. 불학기로 이어지는 면접에 대한 오해. 8 플러스 1인데. 이게 제가요. 이게 매년 강의하거든요. 매년 강의를 하면은 이게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 예, 좀 면접하는 입장에서, 면접 가르치 입장에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살짝 뭡니까 좀 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하면서 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아, 선생님이 좀 센스티브하구나, 예, 민감하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불학기로 이어지는 면접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선 면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뭔가 고민만 하고 뭘 안 해. 하다 보다 뭘 안 해. 뭐 기껏 하는 게 뭔가 뭐 유튜브라도 그나마 뒤져보면은 이제 다행이라는 거죠. 예, 자, 우선 오르비에 보고, 여러분이 지금 오르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르비에 면접에 인강이 있다니까? 저요. 예, 자, 면접을 인강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쭉 한 번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한번 이렇게 잠깐 이제 포즈, 이렇게 일시멈춤이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강생, 뭐 수강평, 강좌 수강생 이벤트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듣고 강의를 신청하고 뭡니까? 이렇게 뭐 수강평을 올리면은 예, 뭐 이벤트 해주고 하질 않습니다. 진짜, 진짜 순수한 수강평들이고. 그 다음에 제 강의 수강평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뭐 오르비에도 있고 수많은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딴 데도 있고 딴 데도 있고. 예, 거기 있는 것들 갖다가 제가 이제 이래저래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찾아온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앞에 친구죠. 예, 앞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철학과. 아, 문과, 문과 면접인가 보구나. 아니라니까 얘들아. 예, MMI, MMI, 의대 면접도 충분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교대, 면접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무슨 면접 본지 간에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강, 일단 인강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죠. 이 친구. 들은 게 도움이 된다니까는 이렇게. 어, 된다니까는 됐네. 꼭 강의 듣고 학교 가면 된 거 아니야? 뭐 까질 거 뭐 학교 가면 장땡이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 다행. 자, 이제 얘들아. 지금부터 잘 들어갈. 어, 지금부터. 강의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할게요. 면접을 무슨 족밥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데 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나 좀 가르치면서 좀 억울해. 억울하기도 하고 좀 삐지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제가. 논술하고 면접하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봐야 된다. 너 같으면 뭐 볼래?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요. 논술을 보자고. 아니, 논술을 알고 면접을 뽑겠다고 합니다. 논술을 뽑겠다는 친구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왜? 뭔가 그래도 논술보다는 면접이 만만하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드문 자료예요. 아니, 지금은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가 논술도 같이 보면서 면접도 같이 보는 동시에. 동시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철학과를 지원했는데 이 철학과입니다. 철학과에 논술도 보고 면접도 봐가지고 점수 합산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근데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그래서 그것도 K대 자료입니다. K대, 네, 이제 논술도 보고 면접도 봐야 되고요. 둘 다 이제 100점, 100점으로 이렇게 반영되는데요. 합격생들의 논술 점수죠. 95점. 근데 면접은 91점이야. 91점이라고. 얘들아. 논술보다 면접이 점수가 더 낮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논술보다 면접이 어려워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요 K대 자료가 뭐 저는 이제 논술 면접 다 가르쳐 봤으니까는 다 가르쳐 봤으니까요. 예, 뭐 가르치고 있고 수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면접 준비 안 해가. 면접 준비 안 해가. 일단 면접 준비를 안 해가. 논술보다는 면접 준비가 준비가 덜 돼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논술보다는 면접은요. 훨씬 더 전체적인 항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논술 평가 항목보다 면접 평가 항목이 더 많아.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건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의 감점 포인트죠. 논술보다는 면접에 감점 포인트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입니다. 면접하면서 어딘가 한 군데에서 크게 빵꾸어 놔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찌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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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량대가 어쩐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 준비를 떨어집니다. 실제로. 준비하셔도 돼요. 준비. 그다음에. 그다음에. 면접입니다. 가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온민에 말하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다 고만고만해. 진짜 고만고만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준비를 뭐같이 해버리니까는 다 고만고만한 답변 나오는 거지. 준비 잘하는 애들은 면접에서 뒤집는다니까. 이건 또 다른 대학입니다. 시대입니다. 어딘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실질반영율. 400점 만점에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되네요. 실질반영율. 이게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비율 자체는 중요치가 않아요. 다시. 우리는 면접 30% 반영합니다. 보다는 면접 10% 반영합니다. 이 대학이 허접할 것 같죠. 면접. 아니에요. 실질반영율이 중요해요. 면접 30% 반영하는데 기본점수가. 여기서 100점 만점에 30점이 면접인데. 기본점수가 27점이야.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3% 가까인데. 그렇죠? 27점부터 30점까지 되니까. 그렇지? 근데 면접 10% 반영합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기본점수가 3점이야. 열대면은. 그러면 얘는 7% 반영하는 거라니까. 그게 실질반영율이야. 이 실질반영율은 대학에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학은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에요. 10%. 얘는 면접 실질 10%. 학생부는 400점 만점이고 면접은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인데. 실질반영율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모집 요강이죠. 모집 요강에 있는 명목 반영율. 우리 몇 프로 반영한다. 그것 자체에 신수하면 안 되고요. 최저점 최고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의 의지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에서 좀 변밀려 줘볼까? 그렇게 평가해볼까? 이렇게 어금니 딱 깨물고 딱 변별하는 순간 여러분은 변별 당해요. 조심하라고 얘들아 제발.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뭐 전공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 없는데 진짜 면접 우습게 보다가 전공 때 6, 7, 9등 하던 분이 면접 보고 나니까 예비 4, 2, 1 그래서 6등하고 9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뒷바퀴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면접이 변별이 되는구나 된다니까는 된다니까는 얘는 나랑 좀 준비했을 것 같고 얘는 준비 안 쓸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준비했지만 잘 바꾸고 못 바꾸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뒤집는다니까 그래서 D대 같은 경우엔 어딘지 알려고 하지 말아요. D대 같은 경우엔 면접으로 30%가 합불합이 바뀌더라 수시에서 요 D대 같은 경우는 라고 입학사정관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변별이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변별이 되는 대학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변별 없는 대학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원하는 대학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변별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준비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니? 뭐 나는 해피하게 내 인생 잘 끝날 거야. 내 입시 잘 끝날까라고 기대하고 입시 준비하면은 뭐 왜 준비해? 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자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변별도 되고 그 다음에 나름 준비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딱히 뭐 준비할 게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니?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평가를 모르잖아. 뭘 평가하는지 모르잖아. 논서 같은 경우에 옹고지에 작성을 해. 그러면 하다못해 옹고지 작성법이라도 공부하지 않니? 자 그러면 면접에서 뭘 평가하는데요? 뭐? 뭐? 아는 거 얼마나 있지? 이런 거 평가한다고. 크게 보자면은. 우와 이 대학은 6개 대학 있네요. 6개 항목이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은 좀 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목 안에 소학목이 여러 개 있어. 이거 다 합치면 한 30개 나와.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냥 어딘가에서 찔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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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해가지고 합쳐보니까 마이너스 20점. 이게 이런 식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또는 뭔가 면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한테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들으셔야 하시대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선배들의 어떤 경험담이죠. 분명히 필요하고 도움 돼요. 되는데 궁금하겠냐 도대체 그 선배들은 얼마나 면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실제적인 어떤 그 뭐 경험질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뭐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선배들의 경험담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한테 좀 배우시 하시대요. 있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런 후회하면 안 돼. 아 면접 공부 좀 똑바로 할걸. 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 보자면 작년에 보니까 거의 뭐 면접이 있긴 한데 거의 수능 점수로 갔어. 다시. 거의 수능 점수로 갔어. 착각이야. 뭐가 착각이냐. 거의 수능 점수로 갔는데 극소수 아까 뒤집잖아. 그렇지. 뒤집기 가능하다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거의 수능 점수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가지고 나는 평타만 치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뭐 느낌이 아니고 얘들아 면접 느낌을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도대체 평타가 뭐가 평타냐. 뭐 어떻게 해야 평타야. 알고는 있니? 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면 평타를 치는 거야. 왜 여러분이 말하는 평타가 대학에서 말하는 평타일까요? 그럼 여러분 다 내표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표실 많이 나올까요? 모르니까. 모르고 어디 저기서 들은 얘기는 또 있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런 게 조합이 되어가지고는 면접 평타 치면 된대. 응. 나는 면접 평타 칠 것 같아.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있는데 이제 앞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부위한다고. 아 준비 좀 할걸. 뭔가 만만치 않구나.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타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고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 긴장하지마. 면접 평타 치면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또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회 여섯 번째 요거는 이제 모든 시험에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면접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루에 양치 한 번 자. 박보금 누군지 아시죠? 이 박보금이 하루에 양치 한 번 한 번 밖에 안 합니다. 아우. 드러운 새끼.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예. 저는요. 깔끔하고 위생적입니다. 양치 세 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감독님. 감독님. 하루에 양치 한 번 하는 아이유랑 하루에 양치 세 번 하는 저의 여성 버전 졸순이랑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누구랑 연애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시 제안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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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래? 그러면은 나 하루에 양치 3에 3승번 할게. 그러면은 생각 바뀌십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니? 결혼하는 거랑 양치하는 거랑 상관없다고. 그렇죠? 바로 그거라니까. 다시. 바로 그거라니까. 감 잡았니? 이게 있다고 이게. 네가 뭐 면접을 하던 뭐 면접 할아버지를 하던 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데 워낙 여러분이 앞에서 면접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는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앉아있어요. 다시 앉아있진 않겠죠.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어요. 아마 이제 댓글 질문에 올라오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질문 올라와서 댓글도 달려. 달리고 있으면은 보고 있어서 답답한 거라. 그러면 제가 조언해 주고 싶은데 그런 글이랑 그런 질문이랑 댓글 보면 제가 삐집니다. 감정사합니다. 그러면 이 곡 다물고 이렇게 이제 뭐니 스크립만 해나? 스크립만 해만 돼. 그 화면 화면 이제 딱 스크립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니 형광에서 형광에서 이제 수업하면서 봐라 애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지금 이렇게 삽질하고 앉아있다. 너네는 그렇지 말라고 나한테 잘 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글들이 글들이 이제 여러분 선배들의 삽질하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잉? 그래서 요겁니다. 제가 요거는 요거는 제가 고 제가 졸라 면접 1의 기본이 이제 면접 강의예요. 면접 강의에서 요거 한 부분이 요거 강의 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만 똑 떼어내가지고 제가 보너스 영상으로 추가해 드릴게요. 다시 요거는 여러분의 드리는 선물 그래도 이 강의 들으면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고 강의 부분만 이렇게 딱 이제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보너스 영상으로 업로리를 해달라 라고 이제 오르비 본사한테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오르비 본사가 아 이거 유료 강의인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전 과감하게 예 오르비 본사 뛰쳐나오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예 제가 유튜브에 짬막하게라도 강의를 할게요.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시행 쓰지 마. 시간 낭비야. 심심하냐? 뭐 면접 1년 준비할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내일모레 면접 아니야? 시험 없다니까.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시험이다잉. 면접 시험이다잉.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신경과야 할 것도 있다.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건 시간 낭비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면접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멘탈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면 좋은 답안을 갖다 놓고 안 되려고 하는데 하는데 뭐가 문제냐 좋은 답안하고 나쁜 답안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접에서는 어지간하면 나쁜 답안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된 답을 얘기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 면접을 하면서 면접하면서 뭔가 완벽한 하나의 완벽한 그런 이제 답안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 해요. 그래서 면접은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봐봐. 행복이란 무엇인가 요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일단 답변 못하시면 더 많이 쓸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라고 답변은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저의 답변을 만들텐데 이거는 이제 형강생의 답변을 답변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한번 각색해 본 거예요. 자 처음 답변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 답변 자 교수님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나오면요 완전히 진짜 황당 황당스럽습니다. 그렇죠? 책 한 권 책을 수직으로 써도 답은 안 나오잖아. 그렇지. 노답이지 않냐? 교수님은 얼마나 잘 얘기할까? 잘 모르겠어. 자 어쨌든 간에 대답을 해야지 돼요. 하... 속으로 해. 자 그러면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교수님께 교수님 행복을 정의하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번 이 면접이죠. 이 면접에서 면접을 잘 봐가지고 교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행복일 것 자한테는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다. 자 그게 1번 답안이야. 1번 답안이야. 자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뭔 헛소리냐 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1번 답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앞부분 똑같습니다. 교수님 행복을 한 문장 정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면접에서 면접을 잘 봐서 교수님께 칭찬을 들으면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 이제 2번 답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1번 똑같죠? 2번 답안입니다. 더 나아가 이 소식을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2번 답안인 거라. 2번 답안 자 또 2번 답안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또 개소리 나는 것 같아. 멍멍 짓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 2번 답안을 가지고 다시 세 번째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 행복을 정의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 면접에서 교수님께 칭찬 들으면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 생각해 보니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저녁 예 오늘이 우리 가족이죠. 우리 가족의 저녁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그러고 보니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민수장입니다. 그러고 보니 행복은 행복은 나의 즐거움을 나의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첫 번째 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끊고 그냥 딴 데 가 여러분하고 저는 안 맞다는 얘기 안 맞는 얘기 되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면접의 기준상 첫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좋아요. 이렇게 가는 나름에 뭐가 있다고 원리가 있다고 원칙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원리 원칙에 맞게끔 이제 뭡니까? 자기의 답변을 개선시키는 연습들을 해가셔야 되는 거죠. 진짜 최종 버전은 시험장 가서 네가 말하는 게 최종 버전이야. 최종 버전을 준비해가는 게 아니라니까 면접 완벽하게 준비해가겠다. 헛소리하지 마라고 해. 뭐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점수 나온 거야? 딱 깨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만점자 아니요? 혹시? 수능 만점자 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입니다. 좋은 답안 나쁜 답안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뭐야? 더 좋은 답안 덜 좋은 답안 있는 거라. 그래서 도대체 평타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네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답안이 나오는데 뭘 평탄만 치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하라고. 조금만 더. 지금까지 자료 왔잖아. 수능에서. 그렇지. 면접에서 조금 더 하자고. 힘든 거 아니라니까. 일곱 번째 오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오해. 가서 교수님께 잘 보이면 된다라는 호소를 하는 분들 많아요. 얘들아. 면접이 사적 시험이 아니야. 면접이 공적 시험이라고. 뭐 조민원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조민원 의전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알랑방국회가 학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면접 준비해가지 않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거 모르겠다만은. 그래서 그래서 면접에 평가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절대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네가 외워야 될 거 이거 외워가 다시 이거 외워. 외워서 외워서 써먹어. 연습할 때 써먹어. 준비할 때 써먹어. 지금 우리는 면접 준비하는 오태하고 있는 거야. 강의하고 있는 거야. 뭐냐. 학주농구네. 학주농구네. 학교 선생님 중에 직책이 있는데 욕들어먹는 이제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뭐 선도반 교도반 뭐 이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들. 일단 욕 많이 들어먹습니다.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학생이 욕 안 들어먹는 학생주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주 학주가 아이고 놀고 있다고 아이고 학주 또 놀고 있네. 이거야. 다시 학주농구네. 학생주임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주 놀고 있다고 학주농구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학생답게가 뭔지 고민해. 다시 이 고민이 크게 틀리진 않을 거야. 학생답게. 그 다음에 제가 탑픽을 하는 겁니다. 주제 묻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다시 묻는 게 뭐냐는 거지. 출제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별거 없어. 여기서 묻는 게 뭐냐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것만. 그 다음에 그걸 생각했지. 그럼 생각한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돼? 논리적으로 전달해야지 돼. 우리 흔히 말하는 논리, 체계, 구성 이런 얘기하는데 뭐 질서 뭐 이런 거 조립계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이거 조금 더 얘기해 줄 거야. 다음 강의에서 하는 게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지 마. 대학교 오면 뭐 할래?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떨어진다. 진짜 떨어진다. 뭐 대학 오면 뭐 할래? 대학 와서 계획이 뭐야? 학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설마 그 얘기 들으려고 출제했을 것 같아? 출제 의도가? 설마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 내 인생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건 마이 라이프 뭐 어떤 분은 스토리텔링 분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쉽게 해서 그냥 마이 라이프 내 인생 여러분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대동소의하게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분명히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이 주제와 연결된다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하십시오. 절대로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 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니 본인의 어떤 신분이 또는 이제 본인이 현재 현재 그 위치가 드러나지는 않게끔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물론 선생님 하다 보면 마실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겁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도 아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 그냥 못한 척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 인생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학교 지역이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얘 순간 앗 한 거죠. 교수님이 아 괜찮아 나 못 들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야. 명백히 얘가 뭔가 자기 학교 본인의 어떤 그 현재적 위치를 알려주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감점이야. 감점이 아니라 그건 이렇게 떨어져. 의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실수로 얘기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괜찮으니까는 한두 번 실수하는 건 괜찮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어 말고 실수는 바꾸면 되니까 현장에서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는 그렇지? 예. 그리고 교수는 또 충분히 감안해 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험 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너무 주절주절주절 주절되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내 인생 경험 내 인생 얘기하라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 길어지잖아. 그래서 뭐니 짧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고 가야지 돼. 안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뭐 어쩌라고 그래 그래야 된다. 그렇게 된다니까. 자 외월아이 뭐 학주 농구네 학주 놀고있네 학생답게 주제 그렇지 논리 구체적으로 내 인생 오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평가기준 절대 원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모든 면접에서 다 통합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게 더 셋에서 더 들어가긴 하긴 합니다만 일단 크게 요렇게 확인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 플러스 이랬단 말이지 플러스 이런 뭐냐 이런 이제 뭐 무료특강 같은 거 또는 이제 뭐 공개되는 자료 공개 무료 자료죠. 그런 거 하면은 좀 허접하다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료 한번 보급한다네 어 그 자료들 제가 공개하는 자료들은요 유료 자료들이에요. 유료급 자료들이에요. 유료로 하려니까 막 편집도 해야 되고 귀찮단 말이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답니다. 돈 버는 이름 하나와 명예를 지키는 이름 하나 가지고 고민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돈 버는 이름을 포기하고 명예를 지키는 이름을 선택했답니다. 그게 준호예요. 제기랄 후 아버지 어 그래서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죠. 네 하나죠. 굳이 이걸로 돈 벌어야 될까? 무료 공개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수많은 어떤 분 개인적으로 감탄한 자료였는데 졸라? 물음표가 아니고 전비다. 졸라라고 해주시면 안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올려주신 이제 기초 문제 정리지법을 봤는데 봤는데 면접 관련 학원과 분 중에서 분 보면서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 처음 해봤다고 수많은 언론 그리라고 음 있어? 아직도 있어 어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다운받아서 봐 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개 자료들이죠. 예 그거 좀 뭐 팔로우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틈틈이 와서 이제 검사를 하시든 졸라 검색하셔가지고요 필요한 자료들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일단 요청 한번 해보세요. 뭐 쪽지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럼 뭐 내가 못하면 못한다 얘기하는 게 크게 문제 문제 안되잖아. 그렇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그래서 공개 자료입니다. 예 무시하지 말아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5회 8 플러스 1 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하나는 외우고 가라고 했잖아. 자 다시 외워 여러분이 면접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안 외워. 뭐니? 면접의 절대 원리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그 다음 뭐야? 주 주 뭐야? 주제 출제의 의도 에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학주가 뭐하고 있다고? 놀고 있다고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가인데 요거는 이제 넥스트에서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마. 그렇지? 요 구체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마이 라이프 내 인생을 연결시키면 좋아. 물론 이거는 주제에 맞아야지 돼. 주제에 맞지 않는 니 인생은 논점 일탈이 오류 오류야. 튕기서 나가. 근데 맞는 건 괜찮아. 대신에 주절 주절 할 수 있으니 뭐니? 좀 요약 정리하는 연습들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요거 필요할 거야. 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법.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오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준비 체크 준비 사항들이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연습 한 번 더 합시다. 시선 처리 자 똑바로 보고 똑바로 보고 오케이? 자 준비됐죠? 자 차렷! 경남의 소화였습니다.